진짜 개돼주네 진짜 수뇌부시 뇌부시 그라가스 그라가스 잘했지 내가 이거 먹으면서 약올릴게 상대를 야 너네 치킨 내가 먹는다 와 저 돼지같은거 한입에 그라가스 잘했는데 아쉽소이다 와 안되겠다 님은 내가 이겨줘야겠다 뒤로 가시죠 키키키키키 고고 아아 아 그래 인정받았구만 제가 야스오 모스트인데 야라가스 가실 진짜 야라가스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아 아 모스트의 이름 야스오 오케이 이건 듀오된 기념으로 알려주겠소 사실 일주일 전에 플레였지 내가 으하하하하하 플레 검수를 보여주지 아 아 적오픽이구나 어 순간 혈압이 오를뻔했어요 적오픽이 밴한거 우리 오픽이 밴한줄 알고 오픽을 봤더니 낯익은 아이디가 보여? 나였어 그때 알았지 아 적이 밴을 했구나 그럼 괜찮지 니달리 니정이면은 또 레넥톤이 또 니달리 정글하고 또 지리긴 하는데 이거 근데 조합상 레넥톤이 맞다 자아 하하하하하 와아 하하하하 와아 너무 아프다 태어난 이후로 제일 아프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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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잡아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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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넥톤 죽는다 이런 개같아 레넥톤 레넥톤 너 괜찮니? 너 괜찮아? 이번엔 듀오의 힘을 보여주자 하이머딩거 머리털 자르자 어? 저 머리털 잘라버리자고 친구야 아니 친구야 이럴까봐 듀오 왜했어 임마 나 레넥톤 왜했어 못 참아 으아아아아아 와 와 벌써 라이레온즈 15초됐는데 벌써 집에가 시간이란 말인가 복지가 왜이렇게 좋아 더 일하고싶다고요 저 짜식아 그동안 억눌린 어거킹 아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지 너는 풀을 이미 썼기 때문에 말이지 이 순간 이 킬각만을 기다려왔다 애성이 아아 정말 많은 날들을 억눌리며 참아왔다 좋습니다 머리털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단발머리 만들었는데 삭발할때까지 잘라버리겠습니다 가자 가자 개그어 아니거지 그래 항상 퀴어 같았어요 아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머리털 다 태워버려 아아 좋습니다 점점 짧아지고 있어 어 어 점점 하 하이머 딩거에 머리털이 짧아지고 있다 군대에 보낸다 하이머 딩거 이 자식 딩 달리야 이거 나랑 풀어야돼 다른데 가지 말고 미드 파면서 나랑 계속 같이 다녀야돼 이거 다른데 가면 상황만 더 꼬인다 무조건 미드 파 무조건 미드 파서 나랑 니 다리가 계속 같이 다녀야돼 환상의 짝이기 때문에 미드 밀어버리고 계속 같이 다녀야돼 우리가 저거 잡을 수 있으려나 일단 악어는 과일을 먹지 않지만 매기를 먹기 위해서 일단 아낄게 지금 아 그렇지 아 저 저거 못하게 하려고 스턴을 아낀건데 타져가지고 풀을 뺐네 그래도 일단은 매기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바텀잇도 죽었네 이런 세상에 개벌레 서포트 뚜벅뚜벅 길교도 내가 다하고 두 분 말 들어보니까 둘 다 이해가 되네요 일단 조정기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군이 또 누가 당했어 아 흥분했다 뭐하냐 너는 선배 먼저 죽어 계셨네요 난 난 2차 타워 깠어 임마 난 넌 방금 죽으면서 일어낸게 뭐야 나는 선배보다 덜 죽었어요 타워도 덜 밀었지 파이팅 해보세요 졸사람이 없다 졸사람이 없다 같은 듀오도 졸수가 없다 우리 니달리님 아직 안오셨거든요 님 님하이 오오 님 제가 레넥톤 님과 함께 하려고 픽한 것인데 저와 함께 타시지 계속 그래야 게임을 풀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 우리가 애초에 하려던 건 우리의 모스트 야라가스인데 거기서부터 꼬인듯 야스오가 밴대면서 야라가스 한번 못다한 꿈을 이루시죠 오케이 야 공중이 왜 안 돼 이거 오오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빠졌어야 되는데 아 에코가 올라오는 거 알았는데 뭔가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뽀삐가 3킬이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았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았어야 됐다 아 큰일이네 뽀삐 개구수네 아칼리님 미드가셈 님 계속 죽음 이대로라면 내가 내가 나의 절친이 뽀삐야 대신 바로 바로잡아 버려 뽀삐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 알지 나의 절친이 뽀삐니까 깨그워 들모개 아칼리 기포하게나 오자마자 따냈음이야 무슨 더블킬이야 거긴 또 왜그래 어 우리 하나 해결하면 하나가 문제고 이거 정말 머리 아프구만 이리 하자 봐봐 야 지구야 오오 다행이다 와아 저만 안돌랐습니까 포피 못잡을 뻔했어 나이스 똥땡이 잘했다 잘했어 똥땡이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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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아 아 너무 아쉬워서 구석기 지대로 돌아가서 원신이 소리를 내게 되었다 뚐 칼리야 이제 니가 너가 탑 탑 라인만 밀어주는게 좋겠다 내가 이제 포피 못 잡아서 내가 그라가스랑 국령계에서 담 푸는게 나을듯 버렸 버렸 가야돼 가야돼 자, 이거 해야돼 자, 궁해봐! 궁해! 아니! 얌마! 궁! 아니! 그래야 너무 부담감을 가지고 하지 말고 R을 그냥 먼저 써버려 아니, 그라님! 아까 전에 나 내 반대팀일 때는 개잘하면서! 궁 한 번 실수한 적 없는 양반이 갑자기 왜 그래 대체! 어? 다행이다 오케이 이게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판이야 전판보다 훨씬 더 괜찮은 판인 줄 알았는데 또 모든 라인이 다 말렸네 듀오만 했다하면 마트랑도 그렇고 듀오만 했다하면 니네가 캐리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팀들이 다 지는 것 같다 그래 니네가 캐리에라고 말하신다면 하겠어요 아아! 뺏었어? 아, 못 뺏었다 아, 풀만 있었으면은 아, 이즈리얼까지 땄는데 이즈리얼 제약골 있는데 아쉽다 뽀비를 좀 죽이긴 해야겠네 천원이네 이거 그냥 해야 돼 방어적으로 하면 절대 못 이긴다 다 그냥 자신 있게 해 쫄지 말고 진다고 뭐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 싸우라는 건 아닌데 자신있게 딱 붙을 때 자신있게 하란 건데 퍼드Tra2 돼지 꽃가루 SNE 빠진다 ㅋㅋㅋ 나 야 뭐야? 무슨 포피가 이렇게 세? 토르 망치야!? 야 이씨 야 무슨 뽀피가 어? 아니 평타 한방에 저게 죽어 저희가 동물차 떨군다고 해도 우리가 한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데? 파워 끼고 하는거 아니니까? 야 친구야! 왜! 너! 아니! 아아아아아아아아 뽀피님 근력좀봐 패스하시나? 아씨 아니 아칼리님 아니 자신있게 하라는게 우리 한타 할 때 자신있게 하라는거지 혼자 1대 3인데 내가 다잡을게 아니 1대3,4 다잡으라는게 아닙니다 아칼리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제 듀오를 리포트합니다! 하하 두판이나 같이 했는데 정말 최악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약수터 갈 시간이라 가봐야겠네요 진짜 환장하겠네요 잘 안될때도 있죠 뽀피 나왔는데 아칼리 픽받고 누굴 탓하는지 수고하십쇼 네 아칼리님 가셨네 아 그레카스였지 닮았어 두리 두리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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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라가스 야스오의 장점을 단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전파 레넥톤 할 때 레넥톤 니달리의 매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진짜 야라가스는 보여주자 그냥 그라가스 공만 던지면 되는거 아니야 이건 너무 쉽다 이건 우리가 보여주자 했는데 단 한번도 못 보여주고 이런 세상에 지난리의 매력을 하는거 아니야 이렇게 해줘요 그래도